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남미세의 정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번 보자고 제목 성범죄를 저지른 우리 예량이 비록 저를 계속 속이곤 있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 많이 괴로울 테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아도 되겠죠 언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한테 전과가 있어요 아 주제에 벗어나 여기 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글 남기는 거예요 매번 그냥 눈팅만 하다가 저한테도 이런 고민이 생길 거라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쓸 거라곤 진짜 생각도 아니 상상도 못하고 살았지만 이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이라기엔 너무 큰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엄청 큰 일은 아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잘 모르겠기 때문에 여기다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저한테 조언 좀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3년 동안 연애 중이고 상견례는 물론 결혼 날짜까지 전부 다 정해진 예비 신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저희 남친이 예전에 저지른 범죄 사실을 하나 알기도 했어요 참고로 남친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즉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이걸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즉 제가 이걸 알게 된 경로나 정확한 범죄명을 쓰기엔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 주변 지인들이 있을까 무서워서 남기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제 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 쪽의 사람들 그리고 남친의 예전 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남자가 주변 지인을 어떻게 했고 손절을 당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만나기 전에 아주 옛날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일단 전과라고 하죠 흔히들 전과범이라고 말하는 게 그걸 어디까지 수준을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진영을 다녀온 거죠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성범죄 아니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충격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 왜 말을 안 하지 정말 끝까지 숨길 예정인 걸까요 그리고 남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조용한 걸 보면 상견대도 끝났는데 저한테 말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큰 배신인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일단 뭐 속이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그래서 뭐 나중에 알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끝까지 모를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걸까요 하 지금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미치겠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만약 이대로 그냥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저희 가족 자체가 이 세상 누군가에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족이 되는 건 아닌지 이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게 옳은 건지 뭔지 또 만약 헤어진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을 하고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저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고 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에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아니 힘들었을 거야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눈 딱 감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걸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이게 정신 나갔나 반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아는 반성은 진주 마산 사이에 있는 반성뿐이다 이건 아마 댓글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지워진 것 같아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 반성 어쩌고 저쩌고 했나 봅니다 2번 저는요 약 두 달 전에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지난 19년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간인데요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다 알아들었길 바랍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댓글 글쎄요 글쓰니 지능을 보니까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 2번 뭐 성범죄 관련 몇몇 진짜로 억울한 사람들 빼고는 그 대부분이 사상부터 개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거 사기만큼이나 재범도 엄청나고 말이죠 저번에 어디서 본 건데 사기하고 성범죄가 재발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통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 그걸 주체 못하고 상대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범이 높은 건데 그런 만큼 결혼 후에도 아니 자식이 생겨도 마찬가지 그 남자가 바뀔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요 3번 아 이슬이 진짜 벗어나서부터 글 안 읽었어 어? 벗어나서? 진짜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네 됐으니 죄송합니다 수정했어요 4번 뭐요? 한편으로는 본인도 힘들 거라고요? 아니 저기요 님아 피해자가 힘들지 가해자 범죄자가 왜 힘들어요? 내 장담하는데 그딴 거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님이 알았다는 걸 만약 인지하는 순간 아씨 꽁 됐네 싶어가지고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따지기나 하겠지 당장 도망을 가도 모자랄 판에 이딴 고민을 하고 있네 와... 네 됐으니? 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거라는 건 저한테 그걸 숨기면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번 네 그래요 네 남친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따뜻하게 품어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데리고 사세요 방생하면 안 돼요? 3번 3번 힘들기는 개뿔 옉병 야! 이년 이거 개 멍청한 개 나한테 속아가지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네 이러면서 아싸 개꿀 이렇게 어? 속고 있는 널 보면서 즐기고 있을 거다 어이그 5번 등신이요? 아니 범죄를 저지른 놈이 뭐가 힘들다는 거요 너는 살면서 그지같은 양아치들이 나쁜 짓하고 힘들어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그래 뭐 네 맞춤법만 봐도 네가 왜 저런 놈을 만나는 건지 수준이 뻔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뭐 그냥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내가 네 놈 옥바라지 따위 절대로 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해 끌 끌 끌 끌 6번 그렇게 불안하면 처음부터 물어보지 그랬어요? 네? 못다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물어요 묻나요 7번 그래 조뚜껑이도 곁을 지키는 마누라가 있긴 하더라 일반 사람들과 그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 뭐 너도 똑같네 보통은 그걸 알자마자 바로 학을 떼고 도망갈 일인데 끌 끌 그래 잘 부탁한다 절대 방생하지 마라 화이팅 힘내라고 8번 내가 저번에 교도소 카페에 들어갔다가 저희 남친이 이번에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편이 또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징징대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 보면서 뭐야 다들 미친 거야 싶었더니 그러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옥바라지 하는 거구나 헐 어차피 지능이 딸릴 테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겠지 그래 그냥 끼고 살아 그 이상한 성욕 네가 다 받아주면서 알겠냐 9번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고 그것도 지를 끝까지 속이고 있는 이런 놈이랑 말이지 헐 야 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라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하네 네가 새끼를 낳아도 그게 성범죄자의 자식인 거 알고는 있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절대 안 저지른다는 보장이 있냐 없잖아 머리는 장식이 아니라고 어? 고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안전이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나 해 10번 그래 뭐 내가 봤을 때 회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해라 11번 한편으로는 본인도 힘들 거란 생각에 와 순간 조 뚜껑이 많으러 인터뷰하는 줄 알았네 12번 있으니 지능이 많이 딸리는 남이세네요 딸날날날날날 아니 어떻게 이걸 고민하고 자빠지나 그래 피해자한테 공감을 해야지 가해자한테 공감을 하고 있어 헐 대젝글 우와 남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 소름 돋는다 13번 별로 놀랍지 않아요 성범죄자들과 사는 여자들 은근히 많거든 남편이 자기 딸을 거시기에도 계속 사는 여자 봤고요 또 뭐라더라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한다는 여자들도 실제로 많이 봤어 그렇다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런 소리 해대면서 말이죠 살더라고 14번 당신 같은 여자를 우린 남미사라고 불러요 근데 범죄자가 아니면 만나줄 남자가 하나도 없나봐 그래서 이러는 거죠 15번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100% 결혼한다야 내 손모가지 건다 왜 이걸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이미 정신 나간 거거든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런 심리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도 로또 같은 거 사면 이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거야 아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 아니라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될 거야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남친이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코질을 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나는 다를 것이다 나한테는 안 그럴 것이다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막 옥바라지하고 그게 지는 특별한 천년의 사랑 그런 건 줄 아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래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roduce .